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통 소고기 그리고 육회 먹방 렛츠고 할로윈이라서 뱀파이어 분장을 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? 자 먹어보겠습니다 렛츠고기 렛츠고기 으까먹는 혀들 아찜 으까먹으니까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어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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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블럴스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샀quality 브라운 띠아 핫도그 피맛이 좋네요 다음은 육괴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관은 곰돌이도 드시네요 와 새우 고기 치즈 늙지 치즈 이 소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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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직접 만들었어요 노른자 이야 와 뼈 뼈 와 와 뼈 뼈 야 뼈 , 랩르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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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소금 소금 녹아요 와사비 그렇지 오늘은 셀럽 뾰라구 이렇게 스탭크 맛있다 이거 맛있다 초콜릿 마지막에 잘 먹어줄게요 렌즈를 처음 껴 봤는데 눈이 너무 아프네요 매고 올게요 짠 이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마저 먹어 볼게요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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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소으로 갔는데 되게 할로윈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구요 그래서 할로윈 분창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좋아할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재미있으셨 재미있으셨 썼으면 좋겠네요 그럼 즐거운 할로윈 되세요 안녕 수영 아멘 수빈 으 수빈 소영 감사합니다.